여러분 안녕하세요. 보보입니다. 오늘은 뭐뭐할기식타 뭐뭐할 마음이 내기지 않는다는 문법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국어로 얘기하면 란 더 란 더 뒤에 동사부터 써주세요. 란은 게으르다는 뜻이에요. 더 여기서는 정도부어에서 나오는 문법이에요. 어떤 정도로 게을러요? 너무 게을러서 어떤 행동을 하기 싫다해요. 그래서 란 더 뒤에 동사부터 써요. 예를 들어 란 더 추 란 더 추 가기 괜찮다. 란 더 똥 란 더 똥 움직이기 싫다. 움직이기 괜찮다. 란 더 구안 란 더 구안 상관 안 한다. 관리하기 싫다. 란 더 쑤 란 더 쑤 말하기 싫다. 말하기 괜찮다. 란 더 시 란 더 시 쓰기 싫다. 쓰기 괜찮다. 란 더 쑤 란 더 쑤 란 더 쑤 란 더 쑤 란 더 쑤 할기 싫다. 할기 괜찮다.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기 싫을 때는 란 더 뒤에서 그 동사부터 써면 돼요. 란 더 치 모기 싫다. 란 더 칸 보기 싫다. 이렇게 다 돼요. 나머지 시간은 우리 다음 대화를 완성해보세요. 주우무 부추추Warma 주우무 부추추Warma 주우무 부추추Warma 주우무 부추추Warma 주우마을 타게 안 나가 주우마을 파기야 안 나가 타이 랩러 란 더 쑤 란 더 쑤 랄러 쑤 랄러 쑤 랄러 쑤 란 더 쑤 너 왜 시간 안할까? 왜 하는지 지금 또 Vedле형해? 为什么现在很多中学生都化妆? 为什么现在很多中学生都化妆? 他们不听话 他们不听话,懒得管 你怎么天天在外面吃饭? 你不做饭吗? 你怎么天天在外面吃饭? 你不做饭吗? 太忙了 太忙了 懒得做 懒得 同你 뭐뭐 할기 싫다. 할기 괜찮다. 이해하셨나요? 자주 써보세요. 쨔쨔